어렵지가 않죠? 자 입질 견제! 톡! 가라! Do it! Just do it! 왔어! 오케이! 야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온다 백스테이 좀 높은 자리로 가고 일단 떠야 돼요 떠야지 올리기가 더 쉽습니다 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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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가 밀어줄때는 파도가 이렇게 나가잖아 나갈때는 조금 잡고 있다가 파도가 밀어줄때는 같이 감고 같이 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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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좀 더 감아야 돼 여기서 기다렸다가 딸기 위에 살짝 더 걸려있네 오저 파도가 쭉 해서 여기로 싹 그렇지 한 번 더 아니야 저 뒤에 있는 파도 저기 괜히 넘어올 것 같아 구로 살짝 자 그렇지 쭉 땡겨서 오케이 그러면은 생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정말 필요해요 더럽지가 않죠? 말씀하실 때 마이 아니 보니 감사합니다.